이겨멘 로블록스 여러분들 오늘 아주 재밌는 게임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와로 장벽전쟁 자 반대편에 블루팀이 있는데 이 삽으로 땅을 파거나 벽을 파서 블루팀을 못 나오게 그리고 죽이면 됩니다 이겨멘 자 그럼 우리 땅에 파져있네 여기? 일로 가볼까? 야 이거 파 넓게 파 넓게 파 넓게 파 넓게 파 넓게 자 반대편은 몰래 넘어가서 우리 블루팀들을 사살하는게 이 게임에 야 이거 순식간에 파니까 엄청 넓어지는데? 자 와 비밀기지다 비밀기지 아 이거 재밌다 땅을 파는데 왜 이렇게 재밌냐 야 근데 누가 우리 아래 파는거 같지 않냐 우리 떨어뜨릴라고? 아니지 아니지? 아니가 점점 파지고 있긴 한데 기분타 아니까요? 아 리아야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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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파 아니 김 니아 너 왜 아래 파는거 아이 죽었어 들어가 오케이 앞으로 쪽, 앞으로 쪽 아까 그atched 이쯤 이쯤인가. 올라 갈까? 아직인가 아직인가 보다 아직 아직이다 더 가야 돼 오!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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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왔다 야야 대기 대기 잠깐 대기 어!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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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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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. 으읍! 으아아아아아악 으아하하하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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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악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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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누가 숨어 들어갔어요 어?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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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허허허허 으으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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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블루디 블루디디디다 여기 블루디 쫓아온다 오마에와 모우 신데일을 니아 옆에! 니아 옆에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녀석들이! 우리 미오니멀! 아크... 안 되겠다. 작전 변경. 작전 변경, 작전 변경. 따라와, 따라와. 자, 일로 쭉 팝시다. 잠깐만. 쭉 파고. 점프면 만들어놓는 거야. 유인한 다음에 점프에 못 깨면 무조건 떨어지게 만드는 설계하는 거지. 아, 일자로만 파. 넓게 파면 안 돼. 어? 누가 이거 만들어놨네? 아, 괜찮아, 괜찮아. 불이 있어.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아닌가? 아, 우리가 판 것 같아. 자, 빨리빨리블리블리블리블리블리블리블리블리봄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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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됐다. 적팀이다 적팀이다. 와 우리 사람 진짜 많아. 가. 가는 거야? 가자. 형들도 중복해도 될 것 같은데? 헉! 일로와 일로와 일로. 바나노 일로와. 죽어라! 죽어라! 뛰어들겨! 자, 어유 칼 떨어지는거 봐라. 이제 파란팀 아래 저 탁 깎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리스폰 태어나자마자 못 온다고? 파란팀 벽에다 하면 데미지 들어와 아 진짜? 파란팀 벽에다 하면 안된대 야야야야 야야야 죽었다 파란팀 자석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주 어? 그러는구만 자 우리 레드팀에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제가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님들 파란팀 아래쪽 깎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전략도 말해주고요 아 우리 못오도록 여기 깎고 있어 어 이 노덕들 봐라 컷 안되겠다 이거 몰래 아래로 내려가야 되네 우리 기지도 깎이고 있었잖아 우리 기지 엄청 많이 깎였어 헥? 우리 기지도 깎이고 있네 우리 기지 이거 땅 없으면 이제 우리 계속 떨어지기만 할거 아니야 아 파란색 들어왔다 아 이게 근데 싸우는 것보다는 땅을 파서 아예 땅이 없게끔 와 얘 못오게 해 이거 다 깎고 있어 얘가 파란색이 어떡해 아 어떡해 우리 어떡해 파란팀 가봐 파란팀 가보면은 우리 좀 아래 다 깎이고 있는데 지금? 우리 팀 스파이 있어 야 우리 팀이 땅이 왜 점점 깎이냐 이거 큰일난거 아니냐 우리 팀이 깎고 있어 우리 팀이 님들 우리 팀을 깎으면 안돼요 우리 팀 깎으면 안돼 여기 깎으면은 안된다니까 가자 응 따라와 내가 먼저 갈게 아 예예 얘부터 얘 두 오 너무 많아 와 간다 보이버잉 오 와 간다 보이버잉 야 뭐야 제발 이기는가 뭐야 3대1 이겼어 리아가 와 뭐야? 우선해 까미나리의 교쿠 이치노카타우 야 가지마 가지마 헤에에 헤키레키 센 아아 야 가지 말라니까 야 아래로 몰래 몰래 가서 아래 땅을 빠는게 나아 가자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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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 잡았어 잡았어 하쳐 아아 뒤에 있나 뒤에 적들이 있는건가 뒤에 적들이 있는건가 어 어 헛 헛 자아 적팀 아래를 팔거에요 적팀 아래 리스폰 지역을 아예 다 파버리겠습니다 아 여기가 적팀 아래 적팀이구만 휴 이거 언제다 파냐 흐흐흫 좀 많이 녹아내겠구만 여기서봐 어! 리아야 이제 파 야 여기 우리가 이제 캐리하자 아예 그냥 나오지도 못하게 그냥 Roor 야 이거 오토마우스 implications show 한통 야 니아 왜 이케 빨라 너 근데 HDMI 지 rein 아 뭔지 무척 센TA 선택 걱정하지마 리아야 뒤 뒤 뒤 뒤 들어오고 있어 리아 죽었어? 아니 난 있어 오 이아미쿤 왼쪽으로 빠 감이 나니 경규! 이치노카타! 오 병력 일섬 역시 리아 믿고 있었다고 우리 서로 아래 땅 빼면 큰일 난다 난리나 나 이제 스폰지역에서 글로 못가 왜? 이미 길이 끊겼어 우리 기지 고립당했다 우리 기지 우리 죽으면 이제 끝나? 아니야 아니야 그 상대편 기지로 가는 길이 완전히 끝났다 뭐야? 진짜 리아님하고 염혜님이에요? 네 네 맞습.. 아 왜 죽여 나 일 시키려고 했는데 야 팬한테도 과감하지 않아 적팀이면 죽이는 역시 이름의 색깔이 다르면 죽여야 한대 역시 귀살 때구만 어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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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 큰일났다 해키래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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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 야 우리 기지들 지금 난리났어 누가 이렇게 만든거야 아 야 우리 기지들 지금 난리났습니다 아 우리 기지들 야 우리 집에 트롤이 있어 아 님 님 그만 깎으세요 제발요 왜 같은 니껄 깎는거야 님 그만 깎으세요 이치노 카타 오케이 미호야 이게 뭐야 어떻게 가 여기 미호야 뒤에 봐봐 뒤에 봐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거야 이렇게 해서 아 뭐 똑똑하다 이렇게 올라가서 점프를 하면은 맨 꼭대기에서 점프하면 올라갈 수 있겠지? 아 올라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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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거야 될까? 될거 같은데 안돼 와 이렇게 길을 끊어버리네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장벽정제 해봤는데 땅을 파서 이렇게 몰래 침입해가지고 상대방을 격파하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길이 없어져가지고 싸우지도 못하네요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구요 저 위에 누구야 저거 마음에 안드네 쟤만 잡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거슬린 파란색이 왔어요 흡! 흡! 병력일섬! 컷! 자아 그러면은 저희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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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구독 뿅 좋아요 고마우 퐴 안뇽 안녕 뿅 퐴